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아카라의 신제품 중 하나인 연기감지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 벨브 컨트롤러랑 같이 출시가 됐는데 이건 글로벌 출시가 아니고 유럽 쪽에만 출시를 했나 봐요 박스에 한글도 없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따로 하지 않고 미국 아카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하기를 누르면 영국 아마존을 띄워주더라고요 저는 독일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37.81 유로의 직배송으로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살펴볼게요 박스를 열면 본체가 바로 있고요 악세서리 팩이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CR17450입니다 10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있고요 설명서에는 한글은 없고 설치 방법들이나 각종 비품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평평한 천장하고 지붕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체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니면 브라켓을 피스로 고정을 해도 됩니다 뒷면에는 인스톨 코드가 있고요 앞쪽에는 검은색 망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은 페어링 할 때도 사용하고 셀프 테스트를 하거나 경보를 멈출 때도 사용하고요 악세서리 팩에는 칼블럭하고 피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앱에 연결해 볼 건데요 아카라 연기 감지기는 아카라 허브에 연결할 수도 있고 스마트 싱스 허브에도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카라 한국 서버에는 연결이 안 됐고요 중국 서버를 사용하는 계정에 연결을 했습니다 인스톨 코드를 찍은 다음에 버튼을 3번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데 잠깐 기다리면 아카라 허브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기 감지기로 등록이 됐고요 카드에 들어가 보면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스모그 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연기 농도가 짙은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자 이제 설정에 가보면 하트비트 표시기 메뉴가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켜놓으면 1분에 한 번씩 초록색 불이 깜빡인다고 해요 그리고 감지기가 두 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치를 그룹화하는 메뉴도 있고요 셀브 테스트는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거라면 경보음이 3번 울립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정상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이걸 또 수동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버튼을 3초 누르고 있으면 동일하게 체크를 하죠 자 이 제품은 IoT 연기 감지기지만 아날로그 제품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 홈킷도 볼게요 저는 아카라 허브를 홈킷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홈킷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홈킷은 센서류를 위쪽에 이렇게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센서를 눌러보면 연기 감지기가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싱스 저는 스마트 싱스에 아카라 허브를 메터로 연결해 놨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된 아카라 허브는 연기 감지기도 메터 브리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싱스 앱에 가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기 감지기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카드에 들어가 보면 다른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루틴에 들어가도 연기가 감지됐을 때 어떤 걸 작동하게끔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설정을 할 수가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메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싱스 허브에 직접 연결하면 어떨까요 기기 추가를 누른 다음에 아카라를 검색하면 여기 연기 감지기가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버튼을 3번 눌러주면 스마트 싱스에도 연결이 됩니다 카드에 들어가 보면 감지 상태가 나오고 소리를 켜고 끌 수 있는 메뉴도 있고 셀프 체크도 가능하고요 루틴을 가보면 오디오 소리 끄기가 있는데 아카라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메터로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8년 전인가 샤오미 거를 설치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기 구울 때마다 울리고 막 그러는데 이걸 제거하고 정석대로 이제 천장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가 감지돼서 경보음이 울렸을 때 이 천장에 설치했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끄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 엄청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소리를 끄는 자동화를 만들 겁니다 근데 자동화를 만들 때 보면 이게 설명이 좀 명확하지가 않기는 해요 경고 문구는 엄청 또 살벌합니다 무음 모드를 한 건 전부 다 너의 책임이다 신중하게 설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 이거 찍다가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이던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두 개인데 샤오미 거는 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작다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었고 네스트 프로텍트는 이제 음성으로 먼저 알려주거든요 경보가 울리는데 이제 소리가 크다 뭐 이런 음성이 나와서 이제 경보가 울리기 전에 가서 경보를 해제하면 뭐 귀가 아프거나 뭐 놀라지 않아요 근데 와 이 아카라 연기 감지기는 처음부터 그냥 100%로 울려버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강아지도 엄청 놀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보가 울리면 난리가 나죠 아카라 앱 스마트 싱스 애플 홈킷에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막 연기를 감지했다고 알림이 뜨고 경보가 뜨고 아카라 허브에서도 이렇게 경보가 막 울립니다 이렇게 막 허브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거는 앱에서 이제 안 울리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앱에서 경보를 확인하니까 이 연기 경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조명에 색을 바꾸거나 밝기를 바꿔주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카라는 컬러 스트립이 있으니까 이걸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삼성 가전이 많은 분들은 이 가전하고 연결해도 괜찮은 자동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싱스가 지원되는 가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댓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리뷰한 제품을 나눔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강아지만 아니었으면 제가 사용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소리가 100%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다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걸 계속 쓰려고 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